아주 가끔은 네 생각하곤 해 나 바보처럼 너와 걷던 이 길 덩그러니 서서 네 이름을 또 불러도 보곤 해 아니야, 그거 너무 커 그렇지, 그게 딱이야 자, 이제 물을 받고 그만 야, 그만 물 많아 물 많아 물 많아 아, 많다 아, 많다니까 물이 흠 어싱하니 보고 싶었나 보다 그러면 왜? 불? 불? 불이 왜 안 켜져 아, 밸브가 잠겼네 네 밸브 아니 아래 말고 위, 위를 위를 보라고 어?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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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 왼쪽 위에 열시 방향 그니까 좌상단 30도에 밸브 밸브를 열어라 밸브를 열어라 아니 밸브를 왜 밑에 찾는 거야 위 어? 야, 자 어디 가 라면 안 먹어? 그니까 밸브만 열면 그거네 어디 갔어 포기하지마 가지마 안 돼 라면 아 아, 진짜 차가워 보디가드 액션 더 K2 TVN TV10 즐거움이 시작 TVN